안녕하세요, 왓슬메 이덕 보스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, 저희 엠로드에는 월화하스모금 이렇게 팀이 다 있는데, 옥요일이 가장 좋은 요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좀 축복받은 팀인 것 같아요.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응원 드렸습니다. 저희는 간단하게 저희가 최근에 연습을 좀 못했어요. 팀원이 좀 무날라서 못했었는데, 그냥 간단하게 팀 소개 한 번씩 한 번씩 해드릴게요. 먼저 이쪽에 저희 맏형, 이번에 처음, 이번에 기타로 들어오신 안진환입니다. 그리고 뒤에 그 까물머리 형은요, 이호입이라고 합니다. 드럼을 치고 있고요. 그리고 저쪽에 이상한 옷 입고 있는 애는 이도진이라고요. 베이스를 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여자 보컬 친나현양이고요. 이 친구는 여자 보컬 친나현양이고요. 저, 보컬 친나현양이고요. 저, 보컬 친나현양이고요. 안녕하십니까 보컬 친나현입니다. 고수파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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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아, 야, 안 돼요. 아, 야, 안 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